존경하는 신부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툭 던지는 말이 저한테 아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시대냐?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살서부터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100살을 살게 돼 있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치매가 70에 걸려도 10년, 20년 동안 약으로 살면서 100살까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당뇨가 걸려서 손도 자르고 눈도 멀고 발도 자르고 그래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중풍이 와서 팔다리 반신 마비가 와서 젊어서도 약이 좋아서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을 삽니다. 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나우TV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부님의 최신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춤과 노래는 우리 신앙의 좋은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기도는 잘합니까? 자유기도는 잘해요? 구역반모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유기도 하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미루고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창에 레지오 단원들 피정 많이 옵니다. 1박 2일 또 하루 피정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평창은 여기는 이렇게 날씨 변화를 많이 못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날 그날의 변화를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갖고 이제 날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기도를 써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 찬물 끼얹는 것 같이 조용해져요. 100명이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 하는데 책임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단장 옆구리를 찔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 단장 손을 내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재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라고 하면 기도쟁이 아니에요? 기도쟁이. 그렇죠? 그럼 기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유기도 하나조차도 입을 열어 자신있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당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려요. 아니 나 지금 마음 편안하게 미사 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좋은데 왜 날 찌르냐 이거야. 나 마음 평화롭게 좀 놔둬라 이거야. 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왜 날 찌르냐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야? 항상. 항상 나 위주야. 하느님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걸. 그런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염경기도 잘하는 거 있죠. 염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정기도, 묵주기도.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신부님 이름이 이씨고 끝자는 삼자예요. 삼자. 그런데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성당은 다녔지만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신부가 돼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원래는 세례받은 지 3년이 지나야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본당 신부님이 아주 백을 엄청나게 써서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신학교는 들어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더래요. 기도문도 다 제대로 못 외우지. 그런데 다른 신학생들은 서울 신학교 다녔는데 다른 신학생들은 너무너무 잘 외우더래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삼정기도예요. 삼정기도. 보면 그냥 서서 그냥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래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애들이 쑤쑤쑤쑤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래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의 이의 말씀이사님 우리 가운데. 막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그래서 부활식이나 삼정기도가 바뀐 거야. 이거 참 신학생도 이렇게 염경기도도 어려우니 자유기도는 천주교 교우들한테는 더 멀고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게 우리가 자유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자유기도를 못할 양이면 우리 신앙의 성조들이 한 시편이라도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시편 하나 마음속으로 외워갖고 답답할 때 그런 시편 하나도 성당에서 못한단 말이야. 시편 하나도. 그저 그냥 성당에 앉아갖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낮은 신앙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발전이 없잖아요.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하나만 외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편 16편. 하느님 저를 지켜줘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랩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 속색이 구르면 이런 거 한 편 외우면 얼마나. 당신의 행복.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다. 주님 저는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편 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이야기도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저는 이 시편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소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있는 걸 느껴요. 아 이게 하느님의 소리가 비록 소리도 없지만 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시편이에요. 온 누리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게 말로 한다고 여러분들 하느님을 느끼는 게 말로 들려요. 그냥 온 몸으로 느끼는 거지 하느님의 존재가. 이게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이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도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여라.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시편을 늘 그러니까 의무로 시편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외워둬요. 그러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서품 때 한 시편이에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주님의 자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봐주셔서 공경성에서 내가 주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보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 버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이 최고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좋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셈.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한두 개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10년, 20년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니고 이런 거 하나 못 외우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아마 교회 가서 이거 지금 아까부터 한 강의 지금까지 했으면 아멘이 한 100번은 더 나왔을 거야.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아멘이에요. 저는 미사 때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응송할 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편이. 구절구절이 마음에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그 시편, 오늘 미사 시편이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는 도다. 이 매일 드리는 미사가 기적이요. 아름다운 찬미의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드려요? 안 하고 드려요? 의식을 안. 그래서 그 죽은 전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독서를 읽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걸 하지만 전 속으로 합니다. 전 두 번 정도를 봐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시편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야. 매일매일 소중한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 시간만 되면 교우들이 지루해 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미사의 의미. 내가 미사가 찬미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시편의 의미를 깨달으면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미사 끝나고 나면 정말 나 오늘 하느님께 경배 드렸어. 찬양 드렸어. 성과도 틀려도 제일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 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시편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묵상 기도는 잘해요. 묵상 기도.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 기도에요. 천주교 교우들이. 야 나도 이제 기도 좀 마음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마음 잡고 딱 조용한 깜깜한 데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잘못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것부터 시작하죠.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당에 앉자마자부터 뭐해? 아침부터 내가 누구 마음 상처 준 건 없나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밀리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는 뭐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해야 돼.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밥새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은총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무조건 내 잘못부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앉아가지고 다 기도를 묵상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하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나는 한 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몇 분 지나? 10분도 안 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냥 한 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한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 그러니까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들은 불교에서는 선하잖아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뭐예요?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 쉬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내가 살아 쉬기 생명이 뛰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하느님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이라면 1년 세례받은 지 1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 10년 지난 사람만의 숨하고는 틀려야 돼요. 또 20년 성당 다니는 사람은 숨은 또 틀려야 돼. 1년 지난 사람은 숨을 1초에 한 번 쉰다면 10년 지난 사람은 10초에 한 번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서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줘야지 이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 할 때 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시집어갖고 그냥 한 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요. 여기만 숨이 꽉 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생명에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속이 답답하고 여기가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부부싸움 할 때도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 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 번 시켜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니면 뭐해? 싸울 땐 목에다가 숨 걸어놓고 그냥 막 해대고 따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 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었으면 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속에 짐승들 많아도 산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하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분에 한 번 숨 쉬었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온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선 가르쳐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 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도로에서 탁 소화하면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있는 거야. 얘네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속에 있어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시편도 외울 줄 몰라, 그렇다고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아니, 성당에서 맨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생전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요. 뭘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맨날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어떻게 하려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숨 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깊은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기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쉬운 건 천천히 들이쉬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참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그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닭동집도 생각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고요한 상태 엘리아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앉자마자 뭐 이렇게 잘못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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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겠고 이러다 보면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들다 가는 거예요. 떠들다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요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야지 영원한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숨을 쉬면서 싸우란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여보 당신 성당 열심히 나가다니 완전히 이제 당신 달라졌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싸울 때 그리고 아 이거 당신 뭐 한 시간 10분이면 다 쏟아낼 얘기를 한 시간에 천천히 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지. 이건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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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대면은 성당 단위나 많아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넓은 수도원에 사는 구도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와 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두 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한 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 끝에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자 이제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불러.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도자 등불은 누구야? 춤과 노래와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물론 성서도 있고 성사도 있고 우리 천주계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성사와 성서가 살아 숨 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춤과 예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교회에선 예술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만이 영웅적으로 드러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그림이야. 그림. 그런데 이 천주교가 그나마 버티는 게 뭐 때문에 버텨? 그림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림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들 신부님이 저기 뭐야 수단 입고 있는 거 제의 입고 있는 거 그림이에요.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사람이 시각적으로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수녀님들 수녀님 복장 입고 있는 거 그림 중에 제일 예쁜 그림이에요. 천주교 그림 중에 그래서 수녀님들이 얼마나 그 그림 효과가 좋으냐면 신부가 아무리 로망 칼라 차고 지나가도요. 다 이거 보자고 그래요. 그거죠. 검문할 때 신부는 소용없어 로망 칼라 그런데 수녀님만 딱 옆에 타시면 프리패스예요. 수녀님만. 그림 중에 최고 그림이에요. 그런 게 다 그림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는 스탠드글라스도 있고 그렇죠? 스탠드글라스도 있고 천주교가 그나마 그림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룩한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도 영적으로 그림 예술적으로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알게 모르게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거하고 성당 들어가는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콘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콘 보면은 이거는 메나스라는 수도원 6세기 때 이콘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예수님인데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서를 갖고 있고 수도원은 저기 뭐야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이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우린 어딜 향해야 돼? 하늘로 향하려면 눈을 약간 들어 올려야지. 그냥 맛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별명이 뭐예요? 쌍뚜수라 쌍뚜수. 걔네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판교의 땅을 사면 뛸까? 동탄의 땅을 사면 뛸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을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딜 향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먼 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수도원 원장 어깨에 어떻게? 손을 얹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 하지? 어깨동무 하죠? 예수님 우리 어깨동무. 이게 루브르브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에요. 어깨.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집에 걸려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가정방문 가면 이런 성화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어떤 집은 맥주 회사에 그 여자가 막 쫙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걸려있어. 그 집이 거룩할 것 같아? 안 거룩할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콘 사셔서 좀 걸어놓으세요. 제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도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초도 좋은 것도 사놓고 성모님도 이쁜 성모님 사놓고 거기도 초 켜놓고 이콘도 이게 집에 이 정도 집에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돌아온 탕자 잘 안 보이시죠? 평창에 오세요. 평창에 오면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자예요. 이건 람브란트라는 분의 이건 쌍테 페트르보구의 카잔 성당에 있는 이콘이에요. 여러분들이 탕자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탕자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산은 언제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달라고 그랬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걸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왜 이 아들이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쫓아 나와서 아들을 끌어안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장님이에요.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줘도 돌아오면 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 끌어안아. 눈 감아주마.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은 한 손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이야. 아버지의 강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이젠 다시는 너를 세상 밖 죄악으로 난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딱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언제든지 이렇게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신단 말이야. 이 띠를 뚫어서 죄 진 사람들 다리는 신발 다 떨어져갖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랬더니 큰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어둠 속에서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 질투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항상 어디 속에서 살 것 같아요? 어둠 속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의 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거 습관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 막 누구는 왜 저러냐 누구는 왜 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근데 아들은 큰아들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빨리 빛으로 나오세요. 아버지의 빛으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은 나의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야. 왼편. 이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그림도 저는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은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잘생기고 유명하고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장관 알고 있다면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밥 먹어서 무지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 항상.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흠이 하나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핥히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끄집어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 앞에 가서 앉을 때 누가 나의 왼편을 바라봐줘요? 예수님만이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드러내기 창피한 거를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언제나 나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 우리가 전례적으로도 발 몇 번 씻겨보고 그랬죠? 그런 경험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 이건 종이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척박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한테 안 가있고 어디 가있느냐 하면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출 때까지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앉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돼서 어깨동무를 해주고 내가 잘못할 때 돌아오면 끌어안아주고 눈 감아주고 나의 왼편을 바라봐 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야지 여기다 또 뭘 시켜 우리 예수님 너무 시켜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은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받은 내가 너무 많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뭐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의 은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정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끝에 내가 요즘 우리 아들이 요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그것도 기복이죠. 시험 잘 본 거 지가 노력해야지 잘 보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 세미나 때 여기 앞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봐요. 병 고치려고 나왔대요. 병 고치려면 산에 가야지 왜 성당에 와. 그러면 예수님이 눈 아플 때 눈 고쳐주고 배 아플 때 배 고쳐주고 다리 아플 때 다리 고쳐주고 아플 때마다 고쳐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플 때마다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지 하느님이 물론 은총으로 인간의 한계가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은총을 주셔서 고쳐주실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런 예만 또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런 예만 들을 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계속 이어져.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것조차도 하느님께 강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타 온당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 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느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누구 뜻을 실천해야 돼? 내 뜻을 실천해야 돼. 성당에 왜 나왔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당에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할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그림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능평성당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능평성당에 그 가날 안에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이 하나 있어갖고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갔는데 그 따비라고 직조 실로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게 딱 하나 걸려있는데 가시 그게 걸려있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벌렁벌렁 거리고 제가 예술품을 보고 또 언제 벌렁벌렁 걸렸느냐 하면 석구람을 보고 벌렁벌렁 거렸어요. 석구람에 계신 부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1500년 작품이지만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인자한 눈 편안한 몸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정말 예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안에 저기 뭐 석구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그 가시관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걸렸어요. 그래서 그 그 저기 뭐야 이 작품 그 하시는 교수님이 홍익대학 송번수라는 교수님인데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작품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떴는데 당신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내가 성당을 곧 질 텐데 내 성당에다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이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와 동시에 갔어요. 내가 성당을 짓는데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아참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죠. 아 깜짝 놀라요. 아주 새파라고 젊은 신부가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도 나하고 본명이 같다. 내가 성당에 봉헌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산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의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작품을 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 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갖고 세계 따비전의 대상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전 심사위원이 다섯 명이 심사위원인데 한 명도 이 저기 뭐야 이 컴플레인을 안 하고 만장일치로 된 작품이에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 기가 막힌 교수님 선생님 작품을 성전에다가 그 농사꾼 심부러에 유럽에 가다 그 책에는 그 사진을 내가 넣어놨어요.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 4m에 4m야. 1년 동안 짠 거예요. 1년 동안 시를 4m 4m 하면 이거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당이 내가 성당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성당을 이렇게 졌는데 그게 4억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4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성당보다 작품값이 더 큰 거야. 그런데 그분이 실값만 받고 그걸 보내준 거예요. 실값만. 대단하죠. 오로지 그래서 교수님하고 둘이서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 앞에서 술을 먹고 둘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머리 하얀 교수님하고 새파란 신부하고 정말로 제 인생의 큰 추억이에요. 아주 큰 추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능평성당에는 그 미완의 멸류관 제목이 미완의 멸류관이에요. 미완의 멸류관이 지금 걸려 있어요. 내가 그 성당 아직도 못 가봤는데 내가 졌지만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이제 다음 달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갈 건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온갖 삶이 다 느껴져요. 온갖 삶이.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이제 성가도 춤도 노래도 시도 열심히 그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강의를 한지가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전부터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이슬람교가 천주교를 앞질렀습니다. 이슬람교가 인구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철저해요. 진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진앙생활을. 그런데 천주교를 보니까 점점 더 느슨해져. 막 그야말로 이게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성조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살았어요. 이 순교자 성원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다 산속으로 다 피해 들어갔어요. 옛날에 다 양반집 다 믿었죠. 산속으로 들어가면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출세를 못했어요. 천주교 교우들은 10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데 우리는 요즘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성당 안 나가면 슬그머니 눈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만 네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제가 오체투지 라사까지 2100킬로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성주순례 우리나라 성주순례 다 지금 제대로 다니는 성주순례 하나도 없어요. 성주순례는 원래 걷는 거예요. 아니 세 번 걷고 한 번 절하는 건 안 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걸어는 우리 성주순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쉭 가갖고 거기서 미사 한 번 하고 설명 안 하고 밥 먹고 쉭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평 본당신부 할 때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성주순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관두자 관두자 그래서 딱 9월 달에 성주순례를 했어요. 어떻게 성주순례를 했냐면 전체 교우들을 다 세남토에서부터 미리내까지 걷게 했어요. 세남토에서 미리내까지 어떻게 걷게 목 금 토 일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저녁 7시에 퇴근해가지고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 다 일찍 나오고 직장 퇴근하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세남토까지 버스로 데리고 가요. 세남토에서부터 과천 지나 남태룡고 나갖고 과천 지나갖고 인더건성당 거기까지 딱 가니까 새벽 2시야. 그럼 그때는 또 관광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 가. 다 가. 다음 날 또 저녁 7시에 인더건서부터 또 걷는 거예요. 인더건서부터 그래갖고 인더건서부터 하우연 성당 해갖고 능평 우리 성당 있는 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김대건 신부님이 시신이 지나갔던 데거든요. 시신이 지나갔는데 거기서 또 헤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2시부터 밤 10시까지 양지까지 우리 성당 광주에서부터 양지까지 걷는 거예요. 전체 교우가 그리고 이제 주일 날은 이제 전체 교우들 뭐 하루에 300명 400명씩 걸었으니까 우리 교우가 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다 걸은 거지 교우들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은 저기 뭐야 양지에서부터 삼도 고개 넘어와갖고 미리내 이제 김대건 신부님 무덤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다 신부님 앞에서 조배를 하는데 다 오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그냥 거저하는 거 거저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느님을 깊게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하러 공경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주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찬양 성가 부르고 춤춰드리고 춤은 밤 10시에 성당 가서 이제 다 문 걸어잠고 추세요. 밤 10시에 그리고 성가도 그래요. 저는 성가를 혼자서 성당에서 한 시간씩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요즘은 성당에 교우들이 많이 와갖고 잘 부르지는 못해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성가 1시간 2시간 부르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설아벌 예터저래 저녁에 집에서 부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 부르는데 밤 9시 9시 반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기도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그 시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만 펴도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들이 천재야 150편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씩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숨을 천천히 두 번 들이쉬고 네 번 내뱉고 다음에 네 번 들이쉬고 여덟 번 내뱉고 천천히 나눠서 그러니까 숨 한 번 쉴 때 1분 내지 2분 정도 천천히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과의 만남도 친숙해지고 그거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림 이제 집에 가서 맥주 그 사진은 다 띄워버리고 2콘 이거 좀 비쌀 거예요. 뭐 한 2만원 3만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싸지도 않지 사실은 2만원 3만원 하면 그거 사다가 아이방에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야 집에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거룩하게 가꾸고 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인다운 예수님 보시기 이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막 반짝반짝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넘어지고 부닥치고 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제대로 이렇게 꼬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그동안 이마에 있는 상처를 방치하다가 이제 나이가 60이 된 기념으로 상처를 좀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피부과를 들렀는데 귀향 상처 이마에 난 상처 눈썹에 난 상처 고치면서 점까지 빼라고 그래갖고 검버섯도 있고 그래갖고 점까지 빼서 테이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반짝반짝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생이 보통 제가 크게 이렇게 인생을 나눠요. 한살서부터 보통 11살까지 한살서부터 11살까지는 어린 시기죠.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를 제가 보기에는 한 시기로 봐요. 한 시기로 물론 거기엔 유아기 유소년기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이때 사랑을 많이 받고 삶의 경험이 많은 아이들 특별히 아버지하고 많이 산으로 둘로 엄마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밝게 자라죠.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가 비교하고 아빠가 비교하고 뭔가 계속 경쟁적인 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아이를 괴롭히면 아이들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번 삐뚤어진 애들을 잡는 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아픈 거는 고치면 돼요. 육신이 아픈 건 그런데 이놈의 머리가 한 번 미치면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대개 아이들이 언제 미치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참고 살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강제로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얘 머리가 미치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시기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를 크게 두 번째 시기로 봅니다. 이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을 때죠. 사춘기 저는 이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이 사춘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춘기라는 이 한자를 보면 생각사의 봄춘이에요. 생각이 막 피어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때 이때 고민하고 고뇌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시기가 사춘기 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 제도 안에서는 너 고민하지 말아. 생각하지 말아.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해. 그래갖고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이 사춘기 생각이 봄이 피어나는 생각 생각이 피어나는 이 시기에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등치는 산만한데 생각이 없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시기죠. 그리고 인간은 3살서부터 5살때까지 뇌가 막 피어난다. 그래. 뇌 성장이 가장 활발할 때가 3살서부터 5살때라고 그래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그리고 말을 해가 애가 말이 트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3살서부터 빨런 아이들은 2살서부터도 되지만 어쨌든 육아 발달 성장 과정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3살에서부터 5살때까지 이때 트이지 않으면 평생 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고 뇌가 가장 많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이건 반성 용서 보속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이하 때 사제가 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어요. 왜? 왜 고민을 했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고뇌했죠. 또 세속적인 출세 또 아주 중요한 어떤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특별히 많이 사랑을 해서 부모님 옛날에 저 40년 전에는 신학교를 가는 건 집안하고 인연을 끊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시고 당신의 구도의 길을 갈 때 집안과 인연을 끊듯이 우리 가톨릭 사제들도 수녀님들도 수도자들도 부모와 세속과 인연을 끊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갈등이라기보다는 고뇌죠. 인생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15살에 어린아이였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좀 교만한 얘기지만은 그 아이들 저는 뭐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년을 거의 학교생활을 못했죠.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고요. 친구지만 동년배지만은 저는 인생을 생각하고 사제라는 그 외기를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뭐 엄마가 뭐 통닭을 안 사줬어 햄버거를 안 사줬어 그리고 막 오락실에서 막 게임하고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조금 그러니까 건널 걷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 대학 시기 더욱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죠. 물론 뭐 다 대학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 시기 이 청년 시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축축하는 시기에요. 실력을 축축하는 시기에요. 더욱이 이제 저 같은 우리 신부들 가는 길은 좀 남다르죠.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은 일단은 특별한 게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어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6살 6시에 기상하고 7시에 기도하고 미사하고 8시에 식사하고 9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성당에서 기도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죠. 그리고 12시 반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쉬고 또 방에서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운동장에 가 있든지 도서관에 가 있든지 그래서 방에서 쉬지 못했어요. 2시부터 5시까지 또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또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랬죠. 또 한 5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식사 7시부터 8시까지 또 기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랬죠.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취침을 하고 이런 생활을 6년 동안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일반 육군사관학교도 4년 일반 경찰대학도 4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학부 보통 일반 대학보다도 학점이 훨씬 많죠. 보통 뭐 30학점 그러니까 한 학기에 30시간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철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공부 많이 하고 또 불교학 무속학 사회학 인간학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3학년 4학년 때는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7학년 7년이었네요. 보니까 7학년까지 이제 3학 4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3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 또 어떤 성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3학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직업전선이 뛰어들기 전에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실습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같이 4제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4년 대학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스펙 쌓는다고 잠시 언어 연수들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러죠. 어쨌든 이런저런 연유로 방황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30살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본격적으로 결혼도 하고 우리 신부들은 신부도 되고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50살 어떤 사람들은 60살 출세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또 안정적인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업이나 회사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쨌거나 60살이 되면 아이들도 다 키워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성장도 하고 본인의 삶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삶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쫓기죠. 그리고 이제 60이 되다 보면 인생의 대전환점이 오면 어떤 대전환점이 오느냐 하면 이제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제 덩그러니 누구만 남느냐 본인만 남아요. 물론 이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남는 시간이에요. 본인하고의 어떤 싸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인하고 삶을 충실히 하고 또 자기가 스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 나이 땐 내가 결혼을 하고 이 나이 때는 전세에서 아파트를 갖고 아파트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건물을 하나 사고 땅을 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시골에 귀농을 하고 나 개인적인 개발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것들을 하다가 60이 되면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60 바로 제가 60이에요. 내 인생의 전환점 저뿐만 아니라 60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인생을 돌아보죠.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60이 됐는데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나머지 100살까지 허무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 거예요. 방향도 모른 채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삶의 기쁨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60이 돼서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을 이건 제가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제가 반성 용서 보속 이런 주제로 토요트강을 이어나가고 있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점이 제가 보기엔 60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참 많죠.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80%는 55세서부터 100세까지 에요. 그러니까 80%의 내 구독자들과의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20%도 15살에서부터 55세까지 20세인데 아마 제 강의가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60쯤 되면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는 경상도 함양이라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아주 부유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논 다섯만지기를 갖고 농사를 짓고 그저 먹고 사는 아주 순박한 농사뿐이었죠. 부모님은 삼남 1녀 중에 나는 막내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가 제가 1965년생이니까 그때 서울로 서울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7살에 수원으로 올라왔죠. 수원으로 올라와서 수원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수원에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수원 영화 초등학교라고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갖고 그 초등학교에 30살에 한번 가보고 40살에 한번 가보고 얼마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다 문을 잔 것 같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30에 40에 50 40까지 가봤는데 그 넓던 초등학교가 그렇게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 크든 느티나무 그 다음에 플라타나스 나무들도 조금해 보이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성당 세례받으면서 제 인생이 많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신부로 이제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보니까 잘한 것보다 죄가 훨씬 많아요.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보다는 게으른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기 인생의 성찰을 좀 60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찰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찰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신앙생을 하는 사람들이 성찰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들 물론 대신교도 포함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찰을 하게 되죠. 반성을 하게 되죠. 또 우리 불교 불교는 자기 완성 해탈 이게 굉장한 주제예요. 불교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가 해탈하면 자기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 수련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다도 훨씬 더 아주 아주 어떻게 보면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완성 자기 해탈 자아 시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불교를 호래 제대로 그 과정을 밟는 분들은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잘 돼 있죠. 또 한편으로 나는 성당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닌다. 신앙성을 특별히 안 했다. 그러나 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우리 동양철학의 다산 선생님 이야기라든지 이황 이이 또 현대철학 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는 어떤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바탕이 그런 바탕이 있는 사람들은 60에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스펙트럼 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시야가 많이 많이 넓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철학책도 안 읽고 또 고전 소설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데만 죽어라. 그냥 출세하는 데 돈 버는 데만 죽어라. 뛰어온 사람들이 60이 되면 더 이상 돈 벌 기회도 출세할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유세하는 분들 또 국회의원 선거 주위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짠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물론 당선대도 자기 소신을 국회에서 펼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서 괴롭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을 나이가 됐을 때 좌절감 상실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부도도 맛보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나이가 이제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도 안 한다. 성소도 안 읽는다. 불경도 안 읽는다. 절회도 안 간다. 그리고 뭐 물론 그 외에도 참선을 하거나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이제까지 벌어왔다. 자식 키우는 데만 일생을 바쳤다. 나라는 인간 인간에 대한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죠.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40년 이제 60대신 분들은 40년을 더 살아야 돼. 40년이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죠. 1살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2살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17년 그 제2의 인생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제3의 인생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제4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나머지 4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온 60년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격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이제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이제까지 해온게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찰은 뭐냐면 내가 이웃한테 잘못한 거 죄를 저질른 거 부모한테 죄 저질른 거 아내한테 죄 질린 거 남편한테 죄 저질린 거 자식한테 죄 저질른 거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죄 저질른 게 많죠. 게으른 죄 사기 도둑 뭐 이기적인 거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토요특강으로 반성 용서 조두순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첫 강이에요. 그 사람 반성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용서 미량이 전도연 주연의 미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아 요 그럼 뭐하러 지금 60에 돼서 반성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해하고 그래야 되느냐 이게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한 번쯤 고뇌해야 돼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 자서전을 써보든지 자서전까지는 자신 없어도 난 정말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만족도 있지만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 자신도 참 반성할 게 많은 인간이에요. 반성할 게 너무너무 많은 인간이고 용서를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느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요. 정말 용서 구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용서가 어느 정도 됐다면 저는 보속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일들 부족한 일들을 기워갚는 시간 그 60서부터 그러한 내 잘못을 기워갚고 보속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물론 단순히 보속만 남아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해 하고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술은 15살에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9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야말로 중학교 때 술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술을 먹고 신학교 때 말할 것도 없고 술 때문에 잘못하고 술 때문에 실수한 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2월 11일 날 루르드 성모님 발현 또 이번에 유럽 성지술래 성모님 발현 성지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지금 술을 끊었어요. 두 달이 가까이 갑니다. 제 인생에 두 달을 술을 끊은 적은 없어요. 심지어 위암수술하고도 일주일 지나고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지금 이 60에 제가 결심한 금주 30년 전에 금연은 했고 이제 금주라는 것을 제 인생이 가장 어려운 숙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생활이 기뻐요. 즐겁고 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고 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욕심을 끊든지 미움을 끊든지 분노를 끊든지 욕정을 끊든지 아니면 나같이 술을 끊든지 뭔가 이 60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60까지 살아왔다면 1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게 한기야 그게 12년 13년 그 다음에 14살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그야말로 청춘을 불살려는 실력을 쌓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밑바탕의 시기에 그 시기를 충실하지 못했던 분들은 30살서부터 60살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겠죠. 또 30살서부터 60살까지 결혼하고 애 낳고 아이 키우고 나름대로 먹고 살고 출세하고 재산 모으고 했다면 60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다 꺾이는 나이예요. 건강도 꺾이고 사회적인 생활도 꺾이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꺾이고 그러는 나이가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이 남아있는데 그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우리가 큰 숙제에 더욱이 다볼사이버 교우들에게는 저는 그 길을 행복한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정말 만족하는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백성호 신부님이라고 제가 서울교구 신부님인데 존경하는 신부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툭 던지는 말이 저한테 아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시대냐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살에서부터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100살을 살게 돼 있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치매가 70에 걸려도 10년 20년 동안 약으로 살면서 100살까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당뇨가 걸려가지고 손도 자르고 눈도 멀고 뭐 발도 자르고 그래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중풍이 와갖고 팔다리 반신 마비가 와갖고 젊면서도 약이 좋아갖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을 삽니다. 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걸어도 100년을 사시는 게 훨씬 좋죠.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 물론 그 전제가 바로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고 회개를 하고 보석의 삶을 사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밟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충만하실 겁니다. 이제 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도 마음껏 누리시고 자연에서 주는 생명도 충만한 그런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탄생시킨 엔리오 모레코널 미션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도대체 보석이라는 삶이 무엇인지 또 나는 남은 시간 어떻게 보석하면서 살아야지 그 마음의 죄를 씻고 하느님 앞에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